아침 공기는 아직까지 다소 차가운 감이 있지만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6도로 딱 예년과 비슷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한기가 밀려옵니다. 낮 기온도 0도에 그치겠고 일요일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입춘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최고 40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서해안은 밤부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다만 서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1cm 안팎의 적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봉화와 의성, 안동 등 북쪽 지역은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7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종일 거세게 불겠습니다. 주말에 찾아오는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